와, 이런 풍광도 펼쳐져 있네요. 굉장히 독특한데요. 지금 보시면 뒤로는 초록이 무성한데 이쪽만 황폐한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화산 폭발로 쏟아진 진흙이 덮어버린 곳이랍니다. 그 한편에 당시 생된 사람들을 기르기 위해 세워둔 조각상이 있는데요. 지금 분화구에서 진흙이 흘러내린 탓에 조각상이 잠겨 있습니다. 2006년 5월,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한 시도하르조 화산. 이후 벌써 11년째 진흙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출한 진흙이 주택과 건물, 공장 등을 뒤덮으면서 주변의 10개가 넘는 마을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모두 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이곳에 그 흔적이 남아있답니다. 당시 마을 주민이었던 분의 안내로 찾아갔는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조금 달려가자 쩍쩍 갈라진 진흙 바닥 위로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흙이 덮친 건물들입니다. 진흙이 덮친 건물들입니다. 거의 반이 진흙에 묻혔다는 이슬람 사원. 화산 폭발 이후 오랫동안 방치돼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폭발의 흔적은 오롯이 남겨져 있지만 또 한편으론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해 오히려 비현실적이기까지 합니다. 어드벤처 영화의 어떤 잃어버린 사원 같은 하지만 사람들의 삶까지 처참하게 빼앗아간 화산은 아직도 이곳에선 재앙, 그 자체로 남아 있습니다. 시도하르조 화산 폭발은 아직도 그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또 폭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 이곳은 더 이상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 됐습니다. 요동치며 내뿜는 진흙만이 이 땅에 존재할 뿐인데요. 누군가에겐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주고 또 누군가에겐 그 삶을 앗아가는 화산의 두 얼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어코 이 땅에서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 진흙 화산지대의 머드네요. 촉감이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곳은 아직도 이곳에서부터 아직도 화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입니다. 사실 어쩌면 이들에겐 화산과 함께하는 삶이 운명일 수도 있을 겁니다. 화산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지진 때문에 많은 피해를 지구촌 곳에서 입고 있는데요. 사실 인도네시아가 불의 고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화산들이 분포해 있고요. 최근에 발리의 아궁 화산도 폭발한다는 어떤 그런 뉴스도 있고 하는데요. 이곳에 와서 보니까 정말 인도네시아 화산지대의 어떤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주변에 둑을 쌓아놨는데 또 이곳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지혜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도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화산과 섬들의 나라 인도네시아. 그곳은 생명의 뜨거운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땅이었습니다. temas 날씨였습니다. 해약기 1